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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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남편분이 목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필요한 것들이 요소요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가족들이 직접 있는 공간이니까 집 구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남의 집 정원이니까 정원 구경을 해볼까요 이 구하기 힘들다는 밀레니엄 그리 여기 몇 개 합식하신 거예요? 이거 4개 포트 사서 합식했고요 색깔이 이렇게 맞춰보니까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합식했어요 너무 예쁜데요 작을 때 네 굉장히 작은 8cm 포트로 샀는데 금세 자라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잘 키우고 계세요 여기 입구에서부터 얘가 당기고 있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집의 뒤쪽이죠 현관에 여기를 우솔길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황금조팝이 삼색조팝 얘는 삼색조팝이에요? 아 잎이 다른 거구나 그 색깔이 처음에 봄에 올라올 때 약간 붉은 단풍처럼 올라오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색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잎색이 예쁘네요 저는 황금조팝은 키워봤는데 이 장미 뭔가요? 얘 마가레타 프린세스 마가레타 얘 동굴이잖아요 한창 꽃이 막 폈다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따가 되게 대단한 곳을 보여드릴 건데 장미들이 엄청 많은 여기 이 덱은 이 분에다가 장미를 다 심으셨어요 근데 느낌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은 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니까 근데 사이즈는 다 다른 거예요? 지금 크게 잘하는 애들 넝쿨이나 크게 잘한다고 하는 애들은 조금 더 큰 화분을 심었고 나머지 애들은 다 30cm 화분을 심었어요 얘는 몇cm 화분이요? 얘가 35인가? 더 큰 사이즈였어요 여기서 겨울을 났어요? 이 상태는 아니고 여기다가 저희가 은박포 같은 것도 둘러주고 꽃에는 부직포 한번 둘러주고 여기 이 분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장미 이 댁도 지금 장미에 홀딱 빠지셔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얘는 자스미나 아직 안 핀 거구나 올라오긴 했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 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자스미나도 예쁘던데 지금은 장미가의 벌이 엄청 잎을 노려봤어요 어머 자스미나를 어머 와 유독 얘가 집집기 좋아보였나봐요 얘가 그랬나봐요 집중적으로 얘가 많이 그러네요 어머 세상에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크게 피해는 없어요 입만 잘라가는 거니까 꽃에도 전혀 문제없고 네네 집 지으려고 갖고 와 이때만 갖고 와니까 맞아요 좀 나누셔도 됩니다 네 붓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 속에 문빔도 있는 것 같고 어 맞아요 국화도 있고 네 여기는 약간 꽃다발 같은 느낌으로 볼 때마다 아침에 딱 보면 꽃다발 선물 받는 그런 기분 들면 좋겠다고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아들 둘 어머님이 이렇게 감성적일 수 있으니까 지금 오 세상에 진짜 꽃다발 같아요 저 옆에 저것까지 저건 뭐예요? 어떤 장미에요? 어 예 장미에요 장미 장미고 얘는 그 봄맞이 유럽 봄맞이 장미가 왜 이렇게 미니 장미인가? 어 미니 장미 아 오 꽃다발 맞네요 안개꽃을 섞은 그쵸 장미 저 뒤에도 어머 희형님네 그래서 아 육해라 부끄럽네요 어머 주먹을 스탠다드로 키우셨어요 아 네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전원주택 정리하고 이제 이사가시면서 아 마당에 이제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 마당을 다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음 얘랑 얘랑 저소나무를 저희가 다 캐온 거예요 할아버지 댁에서 갖고 오신 거예요? 오 이야기가 있는 나무들이네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스탠다드로 키우셨죠? 남편이 이렇게 키워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 잘랐어요 아 갖고와서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네 옆에 가지 다 치고 보통 분이 아니세요 아니 이것은 핑크비댄스 작년에 서정이네 그 보고 산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예쁘죠 그리고 품도 엄청 커지고 맞아요 진짜 설을 내릴 때까지 계속 피고 있고 그쵸 그쵸 가성비가 정말 음 옆에는 수국들이에요? 네 얘는 별수국인데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수국이에요 음 얘는 뭐 월동해줄 좋지 해줄 것도 없고 꽃도 너무 예쁘고 오래가고 네 그럼 별수국도 여기 지금 퇴촌에서 겨울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얘도 지금 한 3년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작은 애였는데 지금 보면 꽉 찼잖아요 네 네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 하나가 이렇게 됐어요? 어 두 개 얘는 두 개고 저기도 두 개 아 쟤네들도 같은 애들이구나 네 또 장미가 이거 이름이 자덴 르 프랑스 아 얘가 좀 나비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쵸 여성스럽고 우아한 그런 화형이 네 이건 언제 심으신 거예요? 이거는 작년 가을에서 진짜 월동하고 네 올라오는 월동을 잘했구나 꽃이 되게 여성스러워요 그리고 색이 형광색 핑크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살짝 코랄빛도 있는 거 같고 맞아요 이거 예쁘더라고요 이게 저는 사진을 아무리 잘 찍어도 색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음 눈으로 보면 진짜 예쁜데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 여기도 울타리랑 너무 예뻐요 이것도 만들어야지 어 이거는 애들하고 아빠랑 같이 같이 요? 어? 그 뒤에 장미는 무엇입니까? 얘 가드오브로즈 네 그럴 것 같았어요 ㅋㅋㅋㅋㅋㅋ 여기 심기는 딱 좋네요 얘가 많이 안 크니까 아 맞아요 네 얘도 정말 반지르르한 게 아주 건강미가 원래 그리고 장미들이 다 건강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효녀 장미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 저희 집 일본매자나무랑 똑같은 색만 다르네요 황금매자 똑같이 생겼다 아우 예뻐라 황금매자도 예쁘네요 얘랑 삼색조팥이랑 저희 신랑이 엄청 좋아하는데 아이고 비댄스 이 돌화계에다가 항상 비댄스를 심어요 아 네네 월동은 사실 여기서는 잘 못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원래 되는 애라고 들었는데 비댄스가요? 네 월동 중부 이남에서만 되는 거 같아요 안 된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안 돼서 봄마다 사서 새로 신고 있어요 저도요 봄마다 사서 세주 어 맞아요 여기 너무 예쁘네요 베로니카 로얄블루도 화분에 심셨고 원평소국도 로벨리아까지 얘도 8cm 포트 샀는데 되게 품이 퍼졌어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그쵸 얘는 뭐예요? 얘 되게 이름이 어려운 장면인데 로제 파티나... 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오래 심으신 거예요? 얘도 작년 가을에 작년 가을에 많이 심으셨구나 작년에 처음 입문했어요 장미 그리고 엄청 지금 드린 거예요 와 장미 전체 몇 개라고 하셨죠? 4cm 40kg 와... 와... 이쪽은 아직 장미 파티가 일어나기 직전... 이것도 찔레 종류인가봐요 이것도 찔레 종류인가봐요 네 얘는 3색 찔레 3색이요? 네 색깔이 변해요? 네 처음에 약간 연분홍빛으로 폈다가 이렇게 크림색으로 됐다가 질 때쯤 되면 약간 연돌빛으로 바뀌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얘는 그러면 키우신지 좀 되신 거예요? 얘도 3년 정도 된 거 같아요 3년? 오 오래된 아이구나 얘도 월동 엄청 잘하고 얘도 벌레는 제가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장미예요 아 그래요? 벌레도 없고 월동도 잘하고 그리고 뭐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 피고 지고 진짜요? 네 연속으로 계속해요? 네 계속해요 여름에도 피고 그리고 꽃이 작으니까 여름에 막 타거나 이러지도 않더라고요 전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강추 강추 강추십니다 오 진짜 괜찮네요 when we read the book 여기 이렇게 작업실 들어가는 문을 보면 빠바바바밤 아니 여기는 지앤인가요?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이렇게 화분 무늬가 엄청 들어올 것 같은데 이 화분 판매가 엄청 될 것 같은데 처음에 토분을 하려니까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여기가 바닥이 공굴이다 보니까 고르다가 초록빛이 좀 어울리겠다 싶어서 되게 잘 고르셨어요 장미 이거 하나씩만 소개해도 이 친구는 뭔가요? 이 레이디 엠마 해밍턴 얘가 입이 색깔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약간 짙죠? 벤자민 브리튼도 약간 이런 색이에요 아 그래요? 예쁘다 이것도 약간 핑크와 주황 예쁜데요? 쨍한 색감이죠 아침에 되게 독보적으로 예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녁 중 아침 일찍 이럴 때 되게 튀더라고요 예쁘다 이것도 진짜 얘는 뭐예요? 얘는 신데렐라 독일 장렬이잖아요? 네 독일 장렬이잖아요 되게 입도 오래가고 네 짱짱해요 비 맞고도 되게 오래가운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스프레이 형으로 네 꽃다발 자라고 이렇게 뒤덮을 거예요 제가 다 물어볼까요 이름? 다 알고 있겠죠 제가? 이건 뭐예요? 써있네 아 얘는 이블린 근데 저기 표시는 아 사실 제가 루알델다를 처음에 한 주 샀다가 네 집에서 키우다가 뿌리파리 때문에 한 주가 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블린 여기다 심으신 거예요? 이블린 향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저도 이것도 희영님 아 네 저희 집에 이거 덤블루 지금 수십 개 폈어요 단종될지도 모른다 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맞아 해외에서 단종됐다고 어어 이블린 이블린이 뭐지? 꽃 속에 꽃이 들어가있던 이 화형이 정말 예쁜데다가 심지어 향까지 좋아서 색감도 너무 좋고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주둑이 없을게요 아니 주둑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저희 집에 얘네를 같이 나간 옆에 뒀거든요 근데 비슷한 듯 다른 게 섞여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많이 달렸네요 향도 되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두 개가 안죠 아까 레몬화 향 비슷하게 난다고 한 것 같아요 손님들이 얘 향을 맡으면 다들 한 번 더 이렇게 눈이 이렇게 크게 뜬나봐 다시 한 번 맡을게요 다 가지신 분이군요 이건 얘는 아웃 오브 로제나인 독일 장미 오 빨간 장미도 네 사실 유일하게 저희 집에 빨간 장미도 하나예요 아 얘만 빨간 장미예요? 사실 벤자민 브리턴도 너무 너무 예쁘고 싶기는 한데 다르시부셜도 예뻐요 아 걔도 약간 걔 버튼형 빨간색인데 약간 핑크빛 나는 아 그래요? 걔도 너무 예쁘고 머스테드우드도 예쁘고 빨간색도 똑같은 걔가 약간 벨벳 느낌 나는 애죠? 네 머스테드우드도 벨벳 느낌 나고 다르시부셀도 약간 네 다르시부셀이 좀 귀여운 스타일 네 음 음 빨간장미 귀한 아이군요 이 집에서 네 네 어? 얘 로얄 두 달인가? 네 로얄 두 달이요 이거 새로 드리는데 작년에 보내고 이제 올해 이미 새로 드렸어요 근데 올 때 키는 되게 크게 왔는데 네 꽃대가 많이 생겨더라고요 좀 지지대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꽃은 많이 달렸는데 아직 어려서 가지는 어려서 네 요거 한번 싹 핀 다음에 좀 짧게 잘라주시면 짱짱해질거에요 얘는 우리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안 잘라오고 안 잘라도 지금 화분에 네 화분에 신고 여기가 공방 앞이 다 이렇게 공구리를 전하가지고 다 화분에 신겨있어요 헤르초빈 크리스티언 맞아요 근데 독일 애들이 좀 개화가 늦는거 같아요 그런거 같네요 저희집에서는 그런거 같아요 저희집도 그런거 같아요 이건 또 뭐에요 빅토리아 클래식? 아 빅토리아 클래식이라고 얘가 네덜란드 장미인거 같아요 네 그렇게 들은거 같아요 꽃이 되게 예쁘더라고 해도 안에 겹겹이 약간 오스틴 느낌이긴 한데 색깔이 되게 독특하고 오래간다 그래가지고 들였었는데 지금 한번 꽃 지고 또 올라오면 좋았어요 한번 폈었어요? 네 진정한 콜렉터시군요 아 얘도 너무 예뻐요 얘는 메리앤 아 얘가 메리앤이에요? 네 메리앤 실제로 보니까 제가 봤던 사진은 대부분 요런 색깔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이렇게 폈다가 요렇게 바뀌면서 지더라구요 너무 예쁘다 입도 되게 예쁘고 네 얘는 약간 발견인데요 메리앤은 그렇구나 너무 멋있어 키우시는 분들은 치펜드리라고도 좀 비슷한 아 맞아요 독일 장미 치펜드리도 약간 요런 느낌이 들까요 와 이게 겨우 요만큼 봤어요 아 예쁘다 에덴이에요? 아 얘 러블리 로코코 제가 보니까 꽃이 핀 걸 보니까 제가 얘를 되게 좋아하더라구요 오 되게 예쁜데요? 세상에 업무 색감이 어쩜이래 이렇게 잡고 요런 장미를 제가 좋아하더라구요 아 맞아요 키우다보면 취향이 생겨요 네 그 옆에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는 입도 좀 특이해가지고 입만 봐도 네네네 쟤는 클레오스틴이니? 아 클레오스틴 얘도 덩글끼가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벽에다가 일단 기대해 놓고 크라고 백화점이네요 여기 다 있네 얘는요? 얘 철스다윈 아 이 댁엔 저희 집에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철스다윈 약간 노란빛이구나 네 그리고 질 때는 약간 하얗게 변색되면서 좀 빈티지하게 오 그러네요 여기 지금 흰색이 쟤는 보스코벨이에요? 네 보스코벨 하하하 얘는 언제 심으셨어요? 얘는 사실 저 이거 아는 분한테 철스다윈이랑 두 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키우실 때 철스다윈은 한 6년 키우셨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한 7년 차인 것 같고 얘는 4년 차 땅에 키웠으면 훨씬 컸을 텐데 제가 화분에다 계속 메오나르도 다듬신가요? 네 저 그리고 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 예쁘죠 얘 진짜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꽃 크기도 딱 제가 좋아하는 중면 사이즈? 아 약간 소중면 사이즈? 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얘도 거의 안젤라급이잖아요 근데 얘도 괜찮은데 키우시기 얜 어디서 많이 보던데? 얘가 다르비 아브라함 다르비 다 있으심 이 집에 다 있으심 다르비가 여기 또 이렇게 있고 저 뒤에도 뭔가 어 얘는 프리세스 샤르드 모나코 어 어려 공주님이시구나 근데 약간 프리처럼 핀네요 아 네 지금 첫 꽃이라서 피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아 아 우와 진짜 많아요 캔디박스가 또 여기 있고 네 너무 예쁜 수국이요 약간 별 수국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캔디박스가 회양목이랑 느낌 비슷해갖고 짱짱하잖아요 어 맞아요 얘 라빌라코타예요 아 이것도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얘가 되게 쨍쨍하고 네 색깔도 예쁘고 어 그리고 되게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이것도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장미 돈 좀 많이 쓰셨겠는데 어 많이 썼어요 저 옷 이런 거 화장품 안 써요? 장미만 산 거 같은 거 아 노발리스 아까 두 주 있다고 한 것 중에 한 주가 네 노발리스가 여기 있네요 노발리스는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진짜 이렇게 여러 개 있어도 딱 눈에 띄는 거 같아요 예쁘다 저 친구는 샬롯 레이디 오브 샬롯 아 레샬 레샬하고 펫오스틴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 맞죠 색감이 약간 네 근데 펫오스틴이 좀 더 진한 느낌 아 얘보다 네 펫오스틴 먹고 있어요 단종되거든요 단종 네 맞아요 아우 레샬도 구하기 힘들잖아요 네 얘 완전 개기 타가지고 제가 아 그러셨어요? 예행연습하고 주문하기 전에 예행연습 얘도 잘 자라더라고요 어 크게 얘도 진짜 1년 됐는데 이렇게 아 음 작년 가을에 드렸는데 음 얘는 많이 크나 그래서 제가 크나 보내 심기는 했거든요 덩굴로도 잘 키워요 이거를 정말 잘 크던데 네네 짐승수색 진짜 딱 짐승수색 네 아구 그 옆에 이 사랑스러운 이게 뭐예요? 데스덩이 음 음 근데 얘가 지금 꽃이 한번 졌어요 아 이미 폈었어요? 네 첫 저희집에 얘가 제일 먼저 폈던 것 같아요 음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요즘에 날이 너무 덥고 하니까 조금 어 얘는요? 올리비아 로드스틱 이야 다 있으시네요 정말 얘는 어떻게 보면 살짝 연보랏빛이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 맞아요 예 예쁘다 이것도 약간 하얗게 지는 것 같아요 질 때는 네 질 때는 아 어머 얘 좀 봐 아 어머 얘도 예쁘네요 그 옆에는 무엇입니까? 얘는 프라이 캔 아 어? 색깔 되게 흐려요 저희집보다 아 이게 진하게 한번 피더니 요즘 갑자기 좀 옅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얘도 한창 한번 피고 지금 1차 졌거든요 아 그래서 크게 진 애들은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쨍했는데 음 다음에 올라온 애들이 약간 색이 어 그럼 저도 다음엔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정말 꽃이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다 쓰러졌어요 저희집 그래서 진짜 저희 두 손만큼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얘 진짜 얼굴 커요 그냥 그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저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집 반인 것 같네 지금 장미 때문에 이사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수레도 직접 만드셨다고 그랬고 남편분이 이것도 진짜 고벽돌로 화단을 와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이중으로 그리고 이게 둘이 원래 이렇게 바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어울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음 수상해 여기에도 이제 나무 밑이니까 이렇게 요런저런 초화들하고 수걱 종류 여기 나무 그늘 있긴 한데 해도 잘 드는 데라서 꽃 피는 애들도 좀 많이 신고 아우 그리고 아까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어쩜 이렇게 쓰러지지도 않고 세상에 아미초가 아 이 색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얀색 안이라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핀 거 보니까 아우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나중에 씨 받으시면 좀 네 네 나누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한 paar 네 마쓰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